이번 문제는요. 2020년 9월 35번 문제 되겠습니다.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쵸? 3번은 해석을 해볼 때, 다시 말해서 연한 해류는 not only a 하고서 여기 but also be 이렇게 구분이 흘러가죠. 그러면 연한 해류가요. 이동을 시켜요. 동물들을 이동시키는데 훨씬 덜 이동을 시킵니다. 자,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요. 이동을 시키나 덜 이동시킨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연한 해류는 가둬요. 동물을 가둔다는 건 이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역시 이 글은요. 주제문을 찾으라는 건 아니지만, 주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3번의 정답을 고르지 못한 친구는 아마 주제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그러면 주제문을 쌤이 알려드리면서 3번이 틀린 이유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봅니다. The major oceans are all interconnected. 여러분, 주요 해양은요. 모두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상호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So that, 그래서 그들의 지리적인 경계는요. 덜 분명합니다. 뭐보다? 대륙의 nose 하면은 boundaries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대륙은요. 딱 중국, 한국, 일본 경계선이 분명하지만 무슨 태평양, 대서양 이런 주요 해양들은 대륙에 비해서는 경계가 덜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s a result. 그렇게 경계가 덜 분명한 그 결과로 그들의 생물학은 자, 여기 위로 한번 좀 더 올려 볼게요. 여기서는 생물군집이라고 했죠? 자, 가봅시다. 생물군집은 보여줍니다. 덜 분명하게. 그죠? 거의 덜 분명하다. 위랑 똑같은 거죠. 결국 얘들아, 이 바다에서 a라는 바다에서 살던 생물 그리고 b라고 하는 바다에서 사는 생물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얘네도 역시 덜 분명하게 됩니다. 차이점이. 뭐보다? 여기 있는 이 육지에 있는 생물군집보다. 당연하죠. 육지는 명확하게 경계가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면 그에 반해 대륙은, 대륙이 아닌 해양은 생물군집도 불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해양 그 스스로가요.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a라고 하는 그 해양, 즉 a라고 하는 바다의 물이요. a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서 b로 가고, c로 가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그 해양 분지에 있는 물이 천천히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a랑 b가 불분명한데 더불어서 a에 있는 생물군집이 계속 물을 이동하다 보니까 b에 있는 생물군집, b에 생물군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1번의 내용 잘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이동하는 물이, 이동하는 물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요게 되겠죠. 그럼 이런 이동하는 물이, 자, 뭐를 수반하냐면요. 해양, 해양 생물체들을 수반하겠죠. 요기에서 저기로, 그리고 도와줍니다. 뭘요? 분산을요. 퍼지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를 퍼지게 도와줘? 요기 그 바다 생물체의 새끼 또는 유층에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된대요. 즉, a라고 하는 생물군집이 있었어요. 생물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생물체가요, 물이 자꾸 회전하면서 b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얘네들이 이동이 되면서, a에서 b로 이동이 되면서 같이 새끼들도 이동이 돼서 a랑 b에 다 퍼지게 된다는 거죠. 불분명해진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해양, 해류, 연안해류 이런 내용이 물론 바다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해류로 인해서 생물이 요기에서 요기로, a에서 b로 다양하게 퍼진다는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동물이 덜 이동한다. 또 동물을 가둔다.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럼 4번으로 가볼게요. 자, 게다가 하면서 그 뒤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게다가 변화도인데요. 뭐와 뭐 사이의 변화도냐면, 환경들 사이네요. 자, 이 바다 생물의 환경적인 차이가, 환경적인 그런 변화도는 점차 점진되어져 있고, 그리고 확장이 됩니다. 더 넓은 지역으로. 역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바다, 여러 바다의 지역의 환경에 변화도가 점진적이고, 점차 그 변화도가 넓어지고 있다, 널리 퍼지고 있다.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에 의해서 그러냐면, 자, 살고 있는, 누구에 의해 살고 있는, 큰 다양한 생물체들에 의해서 살고 있는 넓은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form, 아주 단호한, 아주 경계선이 뚜렷한 경계는 없습니다. 어디에? 이 열린 대항에는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물이 여기서 일로 흐르기 때문에 물의 회전으로 인해서 바다는 경계가 불분명하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3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